앤 카운트다운 댄스 댄스 투게더 다 같이 댄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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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왔다고 하는데요 어 정말요? 무대에서 제일 오른 멤버의 흉내내기 아 그래서 이번에 명장면 하나 있지 않습니까? 원래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그런 장면인데 으응? 어 잘생겼어요 염수형도 잘생겼어 염수형이 지금 못생겼냐? 비트앞놈을 파트 중 빼앗고 싶은 다른 멤버의 파트가 있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? 아 저는 지민이 파트가 그렇게 보여요 어 저는 이거요 아 안 한 wie 그럼 아이돌이 깜짝이야 솔직히 하나해! 들어갈 때! 우워! 그렇게 들어가요 핏담 눈물의 킬링 파트를 뽑자면? 정우 씨, 원을 한 번 쳐주세요 맞아요 진짜 멋있어요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저걸 어떻게 먹죠? 고비도 한 번 해줘야죠 네 하이라이트를 주셔서 시작! resignation! 아 섹시했어! 돌려절려! 못 돌리겠는데 딜덕하는 거 알지? 이건 딜덕 버전이다? 홍탄 버전일 것 같은데? 아냐! 노래 랜덤 버전! 마침 또 기가 막히게 노래 랜덤 버전 아주 불안하네요 이거 하시길 이런거 하시! 아 너무 좋은거 아니야? 큰일한다 이거 정보를 뜯어 나는 셋이 이 밤을 즐거운다 이건 나를 돌받게 할지 밤이 더 많다 아! 때라 안돼요! 야 이거 안 부르니까 힘드네 역시 입으로 부족하면 방탄소년단이 내려 사랑하는 거 봐주시기까지 야 완전 탄네요 이거 역시 방탄소년단 역시 방탄 소아냐 소아냐 이 노래는 너무 잘했어 너무 어렵다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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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